올해 2022년도에 좋은 띠라든지 좋은 나이의 때라든지 선생님이 신점으로 봤을 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신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오행에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 조금 신적인 보강을 좀 하자면 약간의 루트가 조금 바뀌겠죠, 사수에 따라서 근데 올해는 이민연이 무리거든요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올해는 이민이 물해년인데 물이 뭐가 있어야 좋을까요? 물이요? 물이니까 워터 나무와 화, 불 이런 게 목화가 좀 괜찮아요 그러면 목이 많은 사람, 나무가 많은 사람과 불이 있는 사람이 물이 들어가니까 조금 좋다 그래서 물이 많은 사람이 물을 만나거나 금이 물을 만나거나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기운적으로 상생하는 게 목화가 보면 용띠, 용띠 괜찮고요 뱀띠, 말띠, 양띠까지는 흐름이 괜찮아요 네 이제 이 사주들이 이제 목과 화가 조금 들어 있는 그런 이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요 띠들이 좀 괜찮고 그 다음부터 안 좋은 게 삼재가 들어오면서 원숭이띠부터 원숭이 닭띠 별로 좋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원숭이띠, 닭띠가 좋지 않아도 닭띠는 조금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원숭이띠은 이번에 이제 또 삼재가 들어오면서 좀 몸을 많이 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픈 사람은 좀 많이 치죠. 최악의 띠예요 지금? 좀 안 좋아요 원숭이띠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띠들 조금 오래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게 몸을 좀 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몸도 좀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다 다친다 아프다 이런 것들 돈 금전보다 건강을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보고도 그리고 이제 닭띠들 닭띠들은 이제 돈을 금전 금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금전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올해 좀 안 좋은 띠들은 원숭이 닭띠니까 그걸 좀 보강해서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좋은 띠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좋은 거는 아니야. 다 좋은 거는 아닌데 토끼띠도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토끼띠. 토끼띠 용띠 뱀띠 괜찮고요. 쥐띠 그다음에 소띠도 별로 안 좋아요. 그다음에 개띠하고 돼지띠는 그냥 화 기운이 돌지만 약간 좀 작지 않을까 해서 그냥 보통일 것 같아. 보통일 것 같으니까 올해는 물 기운이 많은 사람들 사주에서 요즘에 철학을 한 번씩 안 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물과 금이 있는 사주들이 조금은 부족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사주에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조금 더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물로 해서 인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그런 거는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수 이제 보는 해가 됐잖아요. 신수 보시고 사주에 부족한 것과 아닌 것을 좀 채워가고 부족하거나 안 좋은 것 좀 풀고 가고 응. 조금 있으면 삼재도 푸시고. 살풀이도 하시고 다 그런 해가 이제 홍수매기를 하는 해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천도제한다 구탄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돈도 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씩 하면서 좀 맞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최악의 띠는 2022년도 최악의 띠는 원둥이. 최고 좋은 띠는요? 최고 좋다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좀 그래도 좋다 하는 띠들은 제가 볼 때는 토끼띠. 토끼띠. 자꾸 토끼띠 얘기하시네. 토끼띠가 좀 좋을 것 같아. 그냥 느낌상 저는. 토끼띠 좋을 것 같고 말띠도 좀 좋은. 돼지 띠는요? 돼지 보통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돼지 띠하고 개띠는 조금 화기운이니까. 보통 정도는 그래도 가겠죠. 또 보통인처럼 살아야겠다. 돼지 띠? 그럴 것 같아. 알겠습니다.